이대화 영화 세상 어떻게 오셨어요 합정감에서 네 저는 차 타고 왔는데요 다행히 저는 밀리진 않았는데 어디로 왔는데요 합정에서 양화대교 타고 경인고속도로 옆길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강변북로는 입구부터 완전히 막혔고요 헬도로더라고 완전히 경인고속도로 입구도 뭐 완전히 입구부터 꼼짝할 수 있게 막혀있습니다 아니 아까 양화대교 남단 막힌다 그랬는데 저 올 때는 양화대교 남단 북단 다 뚫려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강변북로 진입로들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어제 발란타인데이였는데 아내분에게 초콜릿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청취자분이 계시네요 네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직 신원 아니에요? 못 받는 분도 계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 7호 96 지난주 일하면서 알리타 소개받고 딸이랑 보고 왔는데 만화를 전공하는 우리 딸이 엄청 재밌었대요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화를 전공하시면 애니메이션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원작인 총몽도 명작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알리타는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죠 네 오늘은 무슨 영화예요? 오늘은 증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실시간 예매율은? 네 1위는 여전히 극한직업입니다 30.5% 아직도 압도적이고요 현재 1,359만인데 코미디 영화 중에는 이미 1위를 찍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 1,500만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좀 웃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2위가 증인입니다 13.8% 3위는 해리포터와 비밀예방 재개봉을 하는데요 20일 날 재개봉하고 12.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인은 어떤 줄거리예요? 정우성 씨가 양순호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맡게 되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지우라는 아이입니다 지우는 중학생인데 김양기 씨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자폐하가 제대로 목격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거죠 그리고 배심원단이나 판사들도 여기에 편견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약점으로 이용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지우의 목격에 신빙성을 갖게 되고요 장애에 대한 편견도 극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또 변호사로서의 양심 같은 것도 다루는 법정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잔잔하겠네요 그렇죠 액션 같은 건 없고요 요즘 극한직업처럼 아주 폭소를 일으키는 영화 알리타처럼 아주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좀 잔잔한 감동, 드라마 이런 걸 원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재미보다는 메시지가 강하니까 그럼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재미를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시나리오가 탄탄하고요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적절하게 유머도 구사되어 있고 또 법정 영화가 추리극 같은 재미가 있잖아요 또 대결 구도 같은 재미도 있고 또 충분히 예상 가능하긴 한데 반전도 있고요 그리고 극한직업 이후로 요즘 더더욱 억지로 짜내는 심파 같은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요 편안하게 보면서도 또 재미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니까요 극한직업을 봤는데 이번엔 좀 잔잔한 영화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증인 보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중심 소재로 삼았는데 그 밖에 많은 걸 느끼게 한다면서요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펌의 사장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좀 때가 좀 묻어야 돼 네가 실력 있는 건 알겠지만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계속해서 권하는데 양순호 변호사는 이런 대사랍니다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적 갈등이 영화의 중심 소재인데 이런 것도 아주 교훈적이고 좋더라고요 이지현 씨가 정우성 배우 이번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향기 배우의 연기도 기대되어 하셨고 신숙 씨 대화님 은근 매력 있어요 영화 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신민희 씨 오늘 같은 날 영화 보러 가고 싶네요 진짜 오늘 같은 날 딱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안볼까 관점은요 어느 뭐로 봐도 신나게 즐기는 오락 영화는 아닙니다 메시지도 좀 무겁고요 그래서 재미를 놓치지는 않았지만 신나는 킬링타임련 영화를 원하신다면 알리타나 극한지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10일이나 인생 후르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일본 영화들 감정이 있다고 그렇죠 잔잔한 영화를 원하신다면 네 그러더라고요 라니방님 저는 시드니에서 극한지 것 봤어요 스트레스 풀기 좋은 영화였어요 깔끔한 편집이 상쾌한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음악은 뭐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온 곡인데요 정우성 씨가 주연이니까 예전에 영화 더 킹에 나왔던 음악인데 자자의 버스 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는 게 정우성 씨가 더 킹에선 이 노래가 비리검사들을 이끌면서 노는 장면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증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완전히 반대 역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자 버스 안에서는 627호 한은혜 씨도 신청을 해주셨고 이따가 오늘 붉은 댄스 타임은 10살 꼬마아이가 뉴페이스 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제가 잠깐 미니 댄스 타임 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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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